서울시를 연고로 하는 이랜드 축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창단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에 나섭니다. 이랜드 축구단 박상균 대표이사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를 바라보는 구단이 되겠다면서 팬들이 경기장에서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지난 4월 창단 의사를 밝힌 이랜드 축구단은 지난달 미국 프로축구 벤쿠버 화이트캡스를 이끌었던 마틴 레니 감독을 초대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.